네, 그 다음 ADHD 학생, 오늘 아까 말씀드린 왕의 DNA, ADHD를 다루지 못하는, ADHD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. 모를 수밖에 없이, 근데 제가 그동안 25년 동안 쭉 해놓은 거, 참고서죠. 리틀 몬스터, 대학교수가 된 ADHD 손님. 그래서 저는 학군문고를 이걸 교실에다 놔줬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애가 ADHD인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던, 틈나면 질문하는 애, 그래서 볼펜 사주고, 공책 사주네, 애가 이 책을 빌려줬어요. 우리만 학군문고니까. 그랬더니 애가 갔다 오더니 책을 읽고, 김재인입니다. 이 아저씨 진짜 저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얘는 상담을 아주 쉽게 받았어요. 왜? 상처받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어요. 그 다음에